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시타타파의 뉴스 사이다, 정치 분석 중요한 기회들이 많은데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관계로 제가 이렇게 긴급하게 주요 뉴스들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총이 열리고 있고 전당원 투표제로 비례정당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뉴스공장 잘 보셨을 거예요.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이 출연을 해서 비례연합 안 하면 민주당이 예상치로는 137석을 얽고 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과 합치게 되면 145석에서 147석. 실질적으로 지역구에서는 10석을 이길 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의석에서 미래통합당에게 플러스 미래한국당에게 20석 이상 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당이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을 오늘 이근영 전략위원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은 비례정당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우리도 참여해야 된다. 선거는 이기고 봐야 되지. 지금 저렇게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게 맞서는 정당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저기 시민사회에서 어떤 비례연합정당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의총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심도 있는 회의를 하는데 지금 찬반이 엇갈린다는 소리가 있는데 대부분 당원과 지지자분들의 의견이 저는 관찰될 거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주의는 당원이죠. 당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밤에 방송 보시다가 또 낮에 방송 보시면 또 얌전한 개PD, 개청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죠. 또 현재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또 반대 의견을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늘 박용진 의원도 지역민심은 날 서 있다. 비례정당 만들면 참패할 수도. 여러분들 늘 우리가 뭐뭐 할 수도. 그러면 이길 수도 있다는 소리죠. 늘 비례정당을 만들면 질 수도 있다고 하면서 수도권에서 5천 편 내외로 승부가 갈린 곳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특히 영남과 수도권 민주당 사령탑들 김부겸, 김두관, 김용춘도 중도 표심 날아간다. 라고 얘기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늦었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늦었다고 얘기하는 게 이미 공천장을 받았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는 시점이 돼버린 거죠. 만약에 이게 경선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정당을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를 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권리당원의 힘이 무섭기 때문에 이렇게 당원의 의지와 상관없는 의견들을 낼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비례정당 참여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공천장을 주기 전에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논의를 미리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저는 위기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압승한다, 압승한다 그러면 민심이라는 게 견제심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도층, 소위 말하는 보이지 않는 중도층이나 그놈의 민심 타령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래도 직권 여당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어떤 선거는 직권 4년 차에 이렇게 만 3년이 안 됐지만 직권 4년 차에 들어서면 정권 심판론이 대부분이 이렇게 좀 불거지는데 저는 민주당이 위기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욱더 당원과 어떤 민주당 자체가 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민주당이 이런 위기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저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거를 보실 때 어느 당의 공천 신청자들이 밀려드냐를 보면 어느 정도 여론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초반에 4.15 총선이 벌어지기 전에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당적을, 일명 철새들도 당적을 변경해 가면서 줄쓰라고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특히 언제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지방선거 때 2018년 지방선거 6.15 총선 때 6.15 총선 때 지방선거 때 심지어 과거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있던 분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 80% 나가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50% 이상 나갈 때라서 그때는 선거 분위기가 무조건 민주당에 줄 서야지 당선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그때는 철새들이 많이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오려고 줄을 섰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선거 분위기는 사실상 초반까지만 해도 미래통합당은 인재난을 겪었어요. 통합당은 인재난을 겪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많은 객관적인 평가를 했을 때 이번 청소는 아무리 위기론이 있어도 민주당이 유리하다라는 그런 구도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래갖고 미래통합당에서 인재 영입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들어보면 요즘 미래통합당에 입당한다는 입당 러시가 그리고 문의도 많고 비례공천 신청하는 사람들 많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였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딱 터지자마자 미래통합당에 엄청난 가입 의사들이 전 정치인들, 현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과거 관료들까지 미래통합당에 들어간다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건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재인 정부에게 악재임은 분명하죠. 문재인 정부에게 악재임은 분명한데 지금 이제 점점점 전 세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반전을 하고 있죠. 올라가고 있어서 그마저도 미래한국당이 얼마나 갑자기 초반에는 비례 신청자가 없다가 현재 미래한국당의 비례 신청자가 무려 539명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이런 미래한국당의 어떤 분위기가 그 전보다는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래한국당의 신청자가 539명이셔도 하는 것 특히 여러분들 박근혜의 옥중 낙서를 듣고 바로 그 다음날 마치 그게 공천장인 양 미래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한 유영아 변호사 김용화, 윤주경 등 윤주경 혹시 옛날에 미래 청년연합이라고 하면서 그런 애들 아닌가 이거? 그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만 봐도 지금 미래통합당이 스스로 들은 분위기가 좋다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 당략적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렇게 국민은 뒷전에 있는 미래통합당을 보면서 과연 그들이 국민에게 선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미래통합당의 악재가 오히려 그러니까 민주당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위기였다 그러면 굉장히 미래통합당 신나갖고 공격하고 여기저기서 마스크 언론에서는 마스크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사실상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홍보 확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그만큼 환자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정확한 보도를 해주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보다는 마스크 문제로 계속 몰아가면서 문재인 정부가 마스크를 제대로 중국에게 수출하는 바람에 국내에 소비가 줄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 기사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까는 기사들이 더 많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당황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사실상 이렇게 집단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신천지라는 그렇죠 신천지라는 새로운 이슈가 떠오르면서 사실상 미래통합당과 신천지는 그 사이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과거 신천지 그다음에 새누리당만 검색해도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서 미래통합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굉장히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굉장히 호재로 생각했다가 점점 신천지가 전 국민의 어떤 적대적인 모습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인데 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터지니까 신천지가 부각되고 언론들도 신천지에 대해서 집중 보도를 하느냐 하면 사실 대한민국의 어떤 굉장히 선거철만 되면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조직이 종교잖아요 종교 기독교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독교가 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비 정교로 취급하고 있는 신천지를 교회에서 이 기회가 아니면 자기네 신자들을 뺏기는 추수꾼들에 의해서 뺏기는 현재 대한민국의 교회 입장에서는 이 기회가 어떻게 보면 사이비 정교인 신천지를 박멸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신천지에 대해서 굉장히 보도량이 많이 늘고 있는데 미래통합장이 이만희 지시로 한나라당 입단 발언 목사를 고발을 했는데요 MBC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은 본인들의 어떤 신천지와의 어떤 관계를 본인들이 좀 아니다라고 하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되지 그 말만 꺼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라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가서 오히려 미래통합당의 연관성이 더 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립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시민을 위하여 채백은 교수를 주장은 가짜뉴스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짜뉴스가 뭐냐 이런 얘기래요 정의당이 비례위성정당 추진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누차 밝혔다 비례위성정당을 이용한 의석수 확보는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수구 세력의 위헌적 꼼수에 같은 꼼수로 대응하는 그들에게 면죄부를 전해 때문에 정의당은 이기 같은 결정에 대해 욕심이라고 호도한 최백은 교수님에게 엄중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심상정 대표님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 꼼수를 꼼수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선거제 개혁은 취지는 이미 훼손됐고 그 훼손시킨 정당이 바로 미래한국당이고 현재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꼼수를 대응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날강도짓을 하는데 그 날강도짓을 멈추게 하고 더 이상 피해자들을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목인데 너는 도둑질해라 나는 떳떳하니까 이런 방법은 굉장히 아집과 민주주의 전반적인 대응에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은 명예는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또 지옥 같은 자유한국당의 일당 노름에 심상정 씨는 역사적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상정 씨의 발언이 적절하지 못하다 저는 오히려 심상정 씨의 발언이 오히려 이미 선거제 개혁의 제도의 의미는 훼손됐기 때문에 그 훼손한 정당을 비판을 하시고 그 훼손한 정당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범, 민주, 진보 세력들이 함께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는데요 주요 뉴스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여러분들 주요 뉴스 알람 없이 5,500명 들어오셨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씩 놓치고 있는 뉴스들 여러분들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일베 사이트를 중심으로 청와대 게이트 청와대 차이나 게이트가 막 돌았었죠 여러분들 굉장히 이게 뭐지 하면서 굉장히 분노했던 기사 중에 하나가 일베를 중심으로 퍼줬던 청와대 차이나 게이트였는데 이 청와대 차이나 게이트가 우리가 막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가고 그냥 무시하기는 조금 지나친 내용이었죠 문재인 정부가 조선족들을 이용해서 댓글 작업을 했다 굉장히 황당한 얘기였는데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이번에 청와대 차이나 게이트에 대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차이나 게이트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사실과 다르게 알려지는 것 같다고 분명하게 얘기했고 조선족들이 조직적으로 온라인 활동으로 정부의 유리한 인터넷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게 차이나 게이트의 괴담이 골짜인데 이 같은 주장이 SNS를 통해 일파만파 펴지고 일각에서는 이틀 만에 100만 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도 올라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런 차이나 게이트가 터지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라는 우리 민주 진영의 지지자들의 청와대 청원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이틀 만에 어떻게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응원합니다라는 지지 청원이 100만 건이 넘을 수 있냐 당신네들은 동원을 해야만 100만 건이 넘지만 민주시민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100만 건 이상의 어떤 청원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만큼 민주시민 사력들이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지 당신네들은 댓글단이나 아니면 시발단이나 그런 여태까지 조직을 통해서 댓글을 조작했지만 민주시민 사회는 자발적으로 그만큼 뜨겁게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어떤 청원이 단시간에 100만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은 본인들은 이해를 못하겠죠 왜? 본인들은 단 한 번도 순수하게 어떤 이런 청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트래픽을 공개했어요 그 트래픽이라는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듯이 소스를 공개했는데 우리나라에서 96.8% 국내에서 유입됐고요 미국이 1% 중국이 0.02%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조선족들을 이용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를 사실상 이용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공개한 유입 경로는 중국에서는 0.02%밖에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예의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뉴스를 하나 좀 전해드리면 제가 시간 요즘 피곤해서 그러는데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요 뉴스들을 조금 쫙 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코로나19와 사태와 관련해 아직 낙과는 국민이다 여기저기서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된다는 것은 보다 큰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아직도, 아직은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됐다고 하면서 자나깨나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대통령이 끝까지 신중하고 믿음직스럽게 여러분들 잘 대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셔라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여러분들 지금 경선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죠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정치권에서는 어떤 현상이 여러분들 벌어지고 있냐면요 민주당 안에서는 사실상 컷오프나 경선 탈락자들이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소리가 없죠 잘 생각해 보시면 더불어민주당도 경선을 하고 35명의 인적 쇄신을 했어요 더불어민주당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의원들도 경선에서 탈락을 하거나 컷오프 당하거나 그런 인원이 무려 35명인데 쇄신을 당연히 했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거나 그런 얘기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이 공천관리를 잘 하고 있다 그만큼 이 정도면 굉장히 불협화함 없이 이번 총선을 준비하고 있죠 딴 때 같았으면 난리 났죠 뭐 경선 불복해갖고 당사 앞에 불 지른다 그러고 막 무소속 출마한다 그러고 난리가 나는데 딴 때에 비해서는 그나마 왜 그러냐면 선거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지고 미치거든요 권력의 욕망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라서 마음을 접었다가도 하면 될 것 같고 주위에서 막 그런 꼬수심도 있고 누가 도와준다고 붙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 선거가 되면 평소 자기의 소신보다 그 어떤 임무를 이용해서 또 정기 진출하려는 사람들이 옆에서 펌프질도 있고 그래갖고 선거철 되면 우리 정치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컷오프 불출마로 현재까지 무소속이 없다 무소속 출마자가 없다라고 여러분들 그만큼 내홍을 많이 겪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미래 외구당 통합외구당은 죄송합니다 이게 낮방송이죠 제가 밤방송인 줄 알고 통합외구당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정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무려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를 했지만 컷오프나 공천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다들 여러분들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인재 불사조, 윤상현 박근혜 누나, 이주영 세월호 때 해수부 장관, 김태호, 이현재 곽대훈 등 컷오프 반기를 들고 거기에다가 레드준표, 홍준표가 황교안의 공천은 공천이 아니라 막천이라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공천에 반발하면서 무소속 출마가 미래통합당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공천 후폭풍이나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정치를 한 발짝 뒤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직도 미래통합당은 저렇게 공천 같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 사실상 옥세 들고 나르세, 나르세를 했던 무대, 김무성이가 사실상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거든요 박근혜의 친박공천, 그리고 거기에 옥서에 들고 나르세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아이고 박근혜 싸움이 저렇게 치열하고 나면서 쯧쯧쯧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사실상 그 당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좀 있으면 미래통합당도 굉장한 박근혜 싸움이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것은 당연히 미래통합당에서는 공천할 수밖에 없고 무소속으로 한다면 표가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시끄러우면 시끄러워질수록 자기네들에게 표 떨어진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주 제가 예의주시하게 보는 사람이 박형준이었어요 박형준, 이명박 정부 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황태자 중에 하나였죠 박형준이 박근혜 정부 때는 국회 상하무총장을 했었던 요즘은 TV 공중파에서 인지도를 굉장히 많이 올린 정치합시다의 박형준 씨가 미래통합당의 혁신통합위원장이거든요 미래통합당의 혁신통합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몰래 여러분들 몰래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장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공천을 신청했다가 여기저기서 굉장한 쌍욕이 들어오니까 여기저기서 굉장한 반발이 들어오니까 1시간 만에 공천을 철회했어요 속보이는 거죠 자기가 혁신통합위원장이고 미래통합당의 소속이면서 비례용 위성장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공천을 신청했다가 1시간 만에 비례대표를 1시간 만에 철회를 하고 이런 욕심에 딱 걸린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중요한 뉴스들을 조금 살펴보고